아나 좀 뒤에 있어요 철 먼저 쓸게요 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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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오셔야 돼 잘해 잘해 나이스 겐지 제가 받을게 아이고 안 맞았어요 아이고 아이고 자리아 자기 실드 빠졌고요 아나 정면 2층 아나 아예 3층으로 올라갔어요 아나 3층으로 올라갔어요 약간 안으로 들어가 있을게요 아나 보조 자리아 보조 리퍼 리퍼 뒤에 겐지 겐지 보조 뒤에 리퍼 라인부터 잡아요 라인부터 라인부터 리퍼 보조아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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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방 리퍼 보조아 리퍼 보조아 아이고 리퍼 반피 리퍼 반피 오케이 오케이 리퍼 컷 루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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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우하고 하나 리퍼 아닌가? 그래도 여기 밀었으면 뭐 뒤에 리퍼 있는 것 같은데 리퍼 안 죽었거든요? 리퍼 아까부터 뒤놀이는 습관이 있으니까 저기 있네 리퍼 리퍼 3층에 있네 3층 라인 18점 빠졌고요 겐지도 3층에 있어요 리퍼 겐지 3층 제가 3층 주시하면서 갈게요 정면에 아나 상대 딜러들 정면에 안보이는 거 보니까 계속 3층에 있나보네요 아나 소매치 빠졌어요 아니면 아나 담마개 상대 방치 뒤에 겐지 겐지 따 리퍼 뒤에 리퍼 뒤에 리퍼 안물 왼쪽 부주화 너무 앞으로 가셨다 아나 오른쪽 어 나이스 나이스 리퍼 아직 살아있어요? 리퍼한테 아나 궁 뒤에 아나 궁 그대로 빠졌으니까 겐지 렛나타님 맥크리님이 좀 어모 좀 해주세요 리퍼 오른쪽 오른쪽 룰나 메이 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철 88% 리퍼 반 방울을 옮기는 중 맥라빠진 자리아 하물 자리아 보좌 자리아 자기 실드 빠졌고요 아나 좀 뒤에 있어요 철 철 먼저 쓸게요 아나 반피 있다 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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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오셔야 돼 자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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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겐지 뒤쪽에 있어요 아닌데 겐지 겐지 어디갔지 겐지 죽는 소리 못들었는데 리퍼 2층 나이스 겐지 뒤에 있어요 겐지 뒤에 있어요 네 리퍼 여기 2층에 겐지 저기있다 겐지 우주화 겐지 개피 겐지 따 나이스 오케이 리퍼 2층 1피 적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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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자리아 자기 실드 빠졌고요 황은 선혁 황은 선혁 황은 선혁 붙여주세요 황은 선혁 라인궁 조심 상대 루시우 다운 라인 열파차 빠졌고요 오른쪽에 애들 몰려있어요 겐지한테 겐지 반 겐지 부주화 겐지 반 피 아 이거 겐지 겐지 개피 겐지 필리 겐지 필리 아 아 상대 딜러 등 다 까마지 좀 밀었어요 아니 아니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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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터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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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밀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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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빨리 가면 돼 저희가 빨리 가면 돼 상대 딜러 궁 없어요 저희 힐러 없어요 힐러 없어요 조금만 체력걸 내세요 아이고 철 80% 루시우 압류 루시우 부주화 메이 부주화 메이 부주화 메이 다운 루시우 부주화 루시우 부주화 트레이서 부주화 저걸 트레이서 나이스 디바하고 트레이서 안아 안아게 피 크립 다운 나이스 어우 3분 하하하하 2분 9초니까 상대 1분이고 저희 3분 9초 시간 차이가 3 3 공격 먼저 저희 뚫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아니죠 아니죠 아 뚫기만 끄라는 거 아니에요 상대 1분 1분 줬을텐데 아 근데 그게 저희도 1분 이하로 줬을테만 예 상대 1분 줘요 저희 어 제가 1분 안 뚫는데 아닌가? 저희가 1분 이하로 밀었을 때만 상대 1분 주고 그런가? 맞아 맞아 그럼 맞아요 맞아 아 한포죠? 어 어 그렇네 어 그렇네요 아 그렇네요 네네네 아 그렇네요 아 개이득 아 진짜 개이득인데 이거 3분 9초 동안 A를 못 들으면 그거 공격의 길에서 그것도 못 들으면 공격의 길에서 못 들으면 성문 왼쪽 왔다갔다 하는 애 누구예요? 혹시 누구야 쑤슈하고 안아 트레이서 상대 뭐야 아 그래요? 그렇구만 진솔이 방송중이라서 염탈 그니까 상대방이 추가시간이 밀어도 저희 팀이 1분 밑에 그니까 1분 밑에 59초 밑에 이전으로 안 밀면 상대도 추가시간 안 주다보네 저희가 1분 밑으로 그니까 59초 밑으로 밀면 상대 1분 주고 저희도 1분 밑에 줄텐데 A 없어요 저희 3팀이에요 3팀 A 없어요 하나 있어요 하나 로드웅크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로드웅크 있어요 라인 18점 빠졌고요 하죠 하죠 자리아 자리아 자기 실드 빠졌고요 트레이서 뒤에 뒤에 로드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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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이 뒤에 있어요 트레이 역행 빠졌고요 자리아 자리아 주는 실드 빠졌고 아이고 아이고 뒤에 빠주세요 뒤에 트레이서 다운 로드웅크 그레 빠짐 라인 부주화 라인 반피 아이고 망량 풀걸 초월 찼어요 초월 찼어요 오케이 나이스 라인 뒤에 그거 빠졌어요 라인 부주화 아 이거 로드웅크 아 나이스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로드웅크 로드웅크 부주화 트레이서 트레이서 부주화 트레이서 노 궁 로드웅크 일동 뒤에 자 청 gon 하나 멤버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 해볼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500이 안 되네? 점수 기준이 아니고 MMOR이라서 그럴 수도. 아 그래요? 아 점수 기준이 아니고. 저번 시즌에도 그랬어요. 아 너무 연승 많이 했었는데. 연승 너무하면 MMOR이 더 높을텐데. 지금 거의 9연승짼데. 그런데 안되면 모르겠네요. 어 됐다 됐다 됐다. 와 407이. 안 될 리가 없죠.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는 왜 안되는거야. 아 300 안 돼가지고 점수가. 예? 예. 보내셔도 되는데. 진추가 올지는 모르겠어요. 진지창이. 저번에 꽉 차가지고. 막 보내신다고 하는데. 진추가 계속 안 와가지고. 분사로. 감사합니다.